도내에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 발생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비율은 33%로 지난해보다 0.6%포인트, 2019년보다는 6.9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경찰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술집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낮 시간대 음주운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간 음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.